안녕하세요. 교통 TV 라일리입니다. 1월 14일 장전뉴스 브리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셀트리온에 이제 좀 악재가 있었죠. 시간 외에서 좀 하락을 했는데 셀트리온 시리즈들이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코스닥을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요게 조금 좋지 않고, 이거 왜 투신으로 되어 있냐, 그렇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관련해서 이제 결과가 마음에 안 좋게 나오니까 안 좋게 나오니까 7%씩 시외에서 하락했고, 7% 정도. 그 다음에 현대차가, 이거는 시외에서는 아닌데 어쨌든 팀쿡에서 발표가 있다고 해서 이거 애플카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애플에서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 뭐 요런 점 그렇게 되면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가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요런 점 그리고 옵션 만기일 이라는 점까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 두 가지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난 좀 부담된다 라고 하실 때 이 변동성을 난 즐길 수 없다 하시면 조금 비중 조절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보험주와 그 보험이 다시 인기가 되고 있다고 해요. 증시가 잘 가면서. 그래서 요새 뭐 그런 거가 있으니까 보험주나 채권에 대한 이제 금리가 올릴 때 그런 거 변액보험 요런 거가 있으니까 대표적으로는 흥국화재. 이렇게 최근에 많이 올랐고 이거 왜 차트가 안 보이지? 잠시만요. 옮겼습니다. 그래서 흥국화재가 어제 조금 오르다가 내려왔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코로나로 완전 극복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거래량도 꽤 괜찮게 붙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넘어서 위로 갈 수 있을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생명 역시 코로나는 이미 극복을 했죠.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좋게 움직였는데 보시다시피 이때 여기 큰 상승이 나온 다음에 조금 내려가는 듯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지켜줘서 만약에 들고 계셨다면 다음 날 이런 걸 지켜주는 자리가 있다면 다음날 조금 상승해 팔 수 있는 게 되고 이게 깨지니까 이제 좀 하락해서 개파락해둔 모습입니다. 일단 하나 생명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래량이 좀 감소하면서 내려오는 몽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다. 하지만 둘 중에서 보자고 하면은 이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를 또 깨고 내려가면은 뭐 다시 조금 조정의 기간이 생기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증가해서 폐배터리 시장 이게 계속해서 지금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추체도 좋고 수급도 꽤 괜찮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라인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OCI가 수급 보시다시피 외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보유량이 꽤 많이 증가했습니다. 개인은 많이 팔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기관도 계속 사고 있어요. 여기 기관 지금 엄청 많이 갖고 있고 그런데 어제도 또 샀다는 점. 그래서 이런 수급 계속 꽂히고 우상향이면 장기적으로 볼 때도 이거 스윙으로 가져가셔도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싶고 파워로직스도 괜찮죠. 대표적인 대장이고 그동안 이 라인을 못 뚫고 있다가 요날 한번 시도를 하고 여기 그리고 아예 뚫고 오일선 타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장이 조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 좀 싸게 주워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고 코스모학은 조금 움직임이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움직이고 있고 요 안에서 지금 작은 박스를 그리고 있는데 요거 한 번 더 시도했다 떨어졌으니까 한 번 더 이제 만났을 때 아니면 아예 이제 앗살이 12,000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영화테크. 영화테크는 요새 좀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날도 윗꼬리 좀 달리면서 내려오고 또 조금 그 중에서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만 나는 추천을 해주시길 원한다 라고 하면은 요 두 개 정도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추세는 일단 다 살아있고 수급도 좋고 보시다시피 계속 며칠째 양이가 사고 있죠. 그래서 요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 빅텍. 빅텍이 주식을 처음 하시는 게 아니면 빅텍의 유명세 양 아시겠지만 인버스 탈 필요가 없습니다. 빅텍 오르면 주가가 좀 내려가는 것 같다. 지수가 좀 흐르는 것 같다. 빅텍이 오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빅텍이 오르는 걸 보시면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요걸 인버스 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시는 거니까 모르셨다면 오늘부터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빅텍이 이렇게 지수가 한 번씩 흐르는 것 같을 때마다 한 번씩 쭉쭉쭉 슈팅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런 걸로 인해서 변동성이 생기고 만약에 2% 정도 하락을 하겠다. 2, 3% 하락을 계속하겠다. 잠중에 이제 흘러내린다. 라고 하면 이쪽으로 좀 돈이 쏠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금 인가제 폐지하고 5G.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2021년에는 5G가 대세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에이스테크. 삼성전자용으로 이제 뭐 제품 나출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우상향 하고 있죠. 여기서 한번 터치하고 터치하고 이거 보여드린 이유로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폐 배터리, 그 다음에 비메모리, 5G. 요쪽 3가지 종류는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RF 같은 경우는 정말 예쁘게 올라가고 있고 5만원 정도도 이상으로 올라가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장기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텐데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굳이 뭐 내가 이걸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진 시스템은 이제 상향 올라가는 이제 뭐라 그럴까 기울기가 조금 내려온 모양새고 그 다음에 이노아이어리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굳이 뭐 고르자고 하면 저는 요거. 요거 이제 오늘 조정조사 만약에 5일산 조금 내려오면 지금 보시다시피 5일산 계속 회복하거든요. 회복력이 미쳤어요. 그래서 요거 RFHC. 요거랑 이제 뭐 장기로 나면 보겠다. 삼성전자 가면 가겠다. 에이스테이크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장 절차. 내년 대형 IPO들이 몇 개 남아 있죠. 대표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LG. 최근에 외인들이 조금 사고 있고. 근데 이건 조금 움직임이 좀 가벼워요. 오를 때 좀 팍팍 오르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것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주아이비투자. 아주아이비투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주식에 아주아이비투자가 투자가 진짜 이른말대로 정말 아주 투자를 잘해요. 그래서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라서 그래서인지 주가도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는 뭐 4,200원 지금 모든 라인에서 사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요 날 그때 또 한 번 지인들한테 말을 해줬었는데 요 날. 그래서 오를 때 불타가지고 가보자 막 이랬었는데 이제 지금 계속 오르고는 있어요. 옳선 타고 계속 움직이고 더 조정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오늘 만약에 조정을 준다 하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 가지고는 또 하나 좋게 보고 있는 게 이제 솔더스 선찬 수세입니다. 조금 애매한 차트긴 한데 어쨌든. 요 라인대에서 계속 여기를 지지 받고 올라가고 있고. 다만 이제 계속 은봉이 꽃이죠. 갭이 오른 다음에 내려오고 오른 다음에 내려오고 이러고 있어서 조금 어려운데. 그러다시피 기관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 브리핑은 요 정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요새 눈이 많이 왔죠. 그래가지고 백광 소재가 굉장히 백광 산업. 요쪽이 조금 관심을 받았어요. 요거 보시다시피 조금 많이 오르고. 오늘도 어제도 올랐는데 기관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웨인도 그전에 엄청 사고. 이게 아마 역대급으로 그동안 산 것 중에 제일 많이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 왜 사는지는 조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어쨌든. 역대급으로 계속 지금 기관과 웨인이 쓸어 담고 있다. 이런 거 조금 늘 저는 이런 수급 포착이 되면 수상하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고게 있고. 그 다음에 SO1. 요것도 좀 눈여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게 지금 계속 보시다시피 수급이 엄청 꽂히고 있고. 이제 만약에 컨택트 화가 되고. 백신 들어오고 한다고 하면. 실물 경제에서 자동차도 많이 탈 거고. 계속 해외 항공으로 가면 유가도 조정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기름이 많이 올라가니까. 요거에서 조금 좋아질 것 같고. 유가 같은 경우도 50불 초반을 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이 조금 빨라지게 되면은. 원유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그럼 그게 이제 결국 SO1의 수익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요렇게까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도 잘 헤쳐 나가시길 바라고. 저는 오늘 저녁 끝나고. 장 끝나고 장후에 좀 괜찮은 종목이나. 상한가 같다니까. 아니면 리포트가 좋은 게 있으면.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일리였습니다.